그리고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여기서 불곰 쪽 투자 충격탄이죠 이거 충격탄이 스프리고 공격 속도도 낮춰줘 요거는 체력이랑 방어력 불곰 이건 다행히 다 하는 거고 포탑 일단 지금은 포탑 필요 없어 왜냐 40미션 하러 갈 거니까 이거 50으로 해야 될 거야 이거 이거 50으로 해야 돼 건설로봇도 애초에 75원이었는데 뭔가 느낌이 달랐어 아 이거 50으로 깨기도 되게 힘들 거 같은데 까짓 거 해보죠 아 왜! 흐... 식으면 들어갔어야지? 너무 뜨거웠다 이 말인가? 아이씨! 여러분 못 가.. 갈 수 있나? 안 맞고? 제발 아이씨! 야 해처리 하나 낄 때 마다 4천원씩 준다는데? 우와 드랍도 해? 드랍 오버 아닌가? 이거 충격 왜 이렇게 많이 나? 아이씨! 아이씨! 재밌네 재밌네 아니 이게 이건지나 아니 미쳤나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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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썬큰드 있냐? 그만해! 아니 와 트리거가 너무 정성스럽게 돼있다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되지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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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녕히 계세요 큰일날 밤 아 너무 쎄다 다축이 미쳤어요 오 오케이 아, 저기로 또 가야돼 아아 현재까지 흐름 크게 나쁘지 않나 아, 너무 억울해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? 뿡! 아, 맨도 파고드는 거 봐 씨부러 박령우야? 그 수준은 넘었어, 지금 야, 타이커스 시체 녹는 거 아니야? 야, 타이커스 어떡해, 이거 아니, 돈을 언제 모으지 이렇게 해가지고? 여러분, 이렇게 해서 언제 집 쌓여? 아, 말이 되나? 이거 안 되겠는데요? 내가 여기도 밀었고, 여기도 밀었고, 갈 때 여기밖에 없지 않나? 말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난이도야, 양의 좀 부탁드릴게요 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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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랄병 8천원 모으는 거 맞아요, 진짜? 게임이 버거 걸린 거 아닌가? 이병력으로 다 밀 수 있게끔 돼야 좋을텐데 아니, 갑자기 맹덕춘 어디서 생긴 거야, 이거? 또 먹어본다, 아휴 아, 저 타락이 저거, 저거 싸우가는 것도 왜 이렇게 역겹지? 아, 덩큰이 너무 센데, 이거 자원부터 왁실 태워가지고 아니, 점막, 씨! 야, 뭐 더 있어요 해철이? 다 깬 거 아니야? 더 있다고? 어딨어? 여기 있나? 여기 어떻게? 아, 이리로 가는거야! 헤에에에에에에에... 아니, 우와! 아아 오! 아잇몰라 잡아 5천원..여기 되게 쩌임들? 대무소 여기 뭐가 있을지 이야 아잇몰라 시끄리즈 흉 양상 아 매넌 지켜! 아아아아아아 아 맨넌 저 새끼야 흐으! 야 무리 군주 네 마리를 너무하는거 아니냐ㅋㅋㅋ 야아 저거… 와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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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